성경통독 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서는 끊임없이 출판되고 미라클 모닝으로 새벽을 깨우기도 합니다 자신을 비우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자신을 채우기 위해 운동에 매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납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투철한 준법정신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율법을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또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된 생활을 날마다 이어감으로 우리는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사도바울은 가르칩니다 하나 됨의 열쇠는 인정에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때 교회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모습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례를 지켜 음식을 가려먹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제가 없이 취식에 대해 자유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서로를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태도를 가지기에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놓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를 강요하지 않고 화평을 위해 힘쓰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이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우리의 천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중심성은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 모든 삶을 들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가 받은 은혜와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도 그의 계획을 공유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은 그가 가기 원했던 스페인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로마 교회에 있는 지인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베베부터 시작해서 그의 친밀한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부글라 그리고 친척인 헤로디온과 어머니처럼 여기는 루포의 어머니까지 로마 교회에는 이미 그와 친밀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장소일 뿐이지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 있어 매우 가까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전하는 안부와 건면은 더욱 친밀하고 진정됩니다 편지의 말미까지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를 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화합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지체가 화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나누어지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했듯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불복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사랑하여 하나 되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바울의 지침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도덕적인 지침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